안녕하세요. 프랭크쌤입니다. 영어 초보있나한테 필요한 기초 영어 단어 10개 오늘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시죠.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온 게 A가 여기서는 A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읽으면 last 이렇게 읽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은 A를 A 발음을 해서 last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A를 영국에 가까운 A 발음으로 할게요. 그래서 얘는 보통 부사 또는 형용사인데 일단 형용사로 써 원래는 이게 한정사라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형용사로 할게요. 지난이란 뜻이에요. 보통 명사 앞에 써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월요일은 영어로 볼까요? 월요일은 월요일은 이 사람이 나한테 돈 달러 갑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얘기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 Monday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하면은 이 앞에다가 Last Monday 이렇게 쓰면은 지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주는 week입니다. 끝이니까 end 주말은 weekend 그래서 지난 주말 하면은 여기다 뭘만 붙이면 된다? weekend 이렇게 쓰는 게 라스트예요. 일단 여러분 얘는 이렇게만 기억하시죠? 명사 앞에다가 써가지고 지난이란 뜻이 있어요. 좋아요. 다음 갑니다. 다음은 FIND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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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I&D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읽으면 FIND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FIND 에이는 동사로서 찾다입니다. 찾다. 자 요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해요. 자 여러분 내가 잃어버렸어 뭔가를 그래서 무언가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찾고 있으면은 이렇게 막 보면서 찾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오두방역도 하고 있어요. 이 보는 거 look for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을 때는 look for 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look for 근데 잃어버린 무언가를 짜자잔 찾았어 이렇게 쓰고 싶다면은 무언가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는 FIND 를 씁니다. 제가 지금 직업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잘 안됩니다. I am looking for a new job 여기 직업이 있죠. 찾았지롱 I found 과거형이에요. I find the job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찾답니다. 나는 돈을 찾는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나는은 영어로 I 찾는다 FIND 돈 MONEY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씩 저랑 같이 단어 외우는 거예요. 주변에 영어 못하시는 분들 하나씩 천천히 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 샘 영어 또 추천 홍보 많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이에요. ALL ALL은 얼 발음이 난다고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읽으면 SMALL 이란 뜻이 돼요. 자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란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 집에 있죠? 작은 집 뭐라고 해요? SMALL HOUS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작은은 SMALL 좋습니다. 작은 도시 우리 한번 작은 도시 바꿔볼게요. 작은 도시 영어로 바꿔보시죠. 시작! SMALL CITY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이에요. H-E-R-E 여기서는 E가 E 발음이 나요. R은 ER 발음을 각각 내주면 됩니다. ER 발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HE ER HERE 좋아요. 얘는 부사로서 뜻이 뭐냐면 여기란 뜻입니다. 장소를 나타날 때 여기 자 여기 가까운 여기 여기는 HERE 여기는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기 개가 있어요. 개한테 내가 해볼게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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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바꿔보시죠. 가까이 오는 거죠. COME 여기 HERE 이렇게 바꾼 겁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I like HERE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 PLANE A가 여기서는 A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읽으면 PLANE 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명사로서 원래는 AIPLANE 이라고 하는데 AI 빼고 비행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행기 PLANE 이라고 해요. 여러분 비행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먹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비행기는 타야 됩니다. 타다라는 동사 이 비행기가 이 비행기 내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TAKE 라는 동사를 쓰죠. TAKE A PLANE 비행기 타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아요. 땡기는 거 TAKE A PLANE I DON'T LIKE TO TAKE A PLAN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뜻이 비행기다. 다음입니다. SHIP SHIP 발음이죠. 읽으면 SHIP 이렇게 써요. 얘는 명사로서 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멋있는 이 전함이 보이죠? 이 전함은 영어로 전쟁에서 싸우는 배니까 전쟁이라는 배틀 SHIP 전함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배틀 SHIP 배틀 SHIP 좋아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알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SHIP의 의미는 배다. 자 여러분 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탑니다. 이 배를 잡아서 땡겨야지 돼. 이 배가 아니에요. Take A SHIP 베타다는 뜻입니다. 읽어보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음이에요. 신발은 신발은 쌍으로 놓으니까 뒤에다가 꼭 S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뜻이 뭐다? 신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발들 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우리나라 언어는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슈즈 꼭 S 붙이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신발들이 보이죠? 이런 신발들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발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신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따라는 단어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 신발이고 이게 발입니다. 이 발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 잘 보셨죠? 이게 요 단어는 푸시입니다. 푸시 자 지금 이 발이 신발에 붙어있죠? 그래서 뭘 쓴다? 붙어있는 오늘 쓰면 돼요. 요게 신따라는 뜻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나는 신발을 신어 한번 해볼게요. 나는 I 신다 행동을 생각하세요. 무슨 동사? 푸트 뭐를 뭐를 신습니까? 신발 shoes 붙어있으니까 on 요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I put shoes on 신발은 무슨 신발? 내 신발 하면은 I put my shoes on 요런 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기초 영어 회화에서 공부하면 되고 일단은 지금은 우리 단어 그리고 간단한 정말 문장 만드는 것만 초점을 둡니다. 자 신발까지 했어요. 다음 단어 어렵잖아요. 자 여기 그냥 읽을게요. OR 발음까지 있어가지고 스포츠 T와 S가 있으면 우리 영어 읽기에도 공부했죠. 약간 츠 바람이 난다. 그래서 읽으면 스포츠 명사로서 운동입니다. 운동 경기 운동 경기 좋아요.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나는 I 좋아한다 Like 운동 경기 스포츠 I like 스포츠 Do you like 스포츠? No I don't like 스포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재밌죠? 자 얘 단어가 길어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O는 O O 발음이 나요. O O 발음 그래서 읽으면 왜냐 앞에 강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읽어보죠. 프로그램 프로그램 따로따로 읽으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 명사로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뭐 TV 프로그램만 하죠. 프로그램 뭐 기획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면 앞에다가 this만 붙이면 돼요. this 프로그램 읽어볼게요. 이 프로그램 좋아요. I like this 프로그램 Do you like this 프로그램 이렇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명사입니다. 좋아요. 자 다음 단어는 요거에요. U가 짧은 어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읽으면 lunch 라고 짧게 읽으면 됩니다. 자 얘는 명사로서 잘 안보여요. 점심 이라는 뜻이에요. 점심 점심 한 번 더 읽습니다. lunch 점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맛있는 점심이 있어요. 먹고 싶어 맛있겠다. 점심은 먹으라고 있는 거죠. 먹다 라는 동사 바꿔보시죠. 먹다는 eat 또는 have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점심 lunch I want to have lunch 이렇게 점심 먹고 싶다. 점심을 먹다 영어로 시작 have lunch 이렇게 가죠. 어떻습니까? 저랑 같이 10개 단어를 외웠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만큼 정말 조금씩 되게 말을 나오지 않나요? 이 단어를 그냥 막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화에서 쓸 수 있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유튜브에서만 여러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영어를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저와 함께 올 봄에는 한번 영어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